밀어쳐서 공을 모으는 연습을 하는 배치입니다 이 상황에서 일반적인 밀어치기 계산법으로 무회전으로 치면 어떻게 되냐면 2선과 2선이 만나서 나뉘어진 조각의 절반 지점이 중심보다 살짝 왼쪽이겠죠 이것을 무회전으로 치게 되면 득점은 쉬울 수 있는데 이 공의 방향이 이쪽으로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쪽으로 가게 하려면 이 흰 공에 오른쪽 회전을 주고 치면 이 빨간 공은 왼쪽 회전이 먹게 되거든요 반대 회전이 그것을 보여주는 예가 자 보세요 흰 공의 오른쪽 회전이라는 건 이렇게 돌아가는 것인데 이렇게 돌아가는 방향으로 맞으면 얘는 반대 방향인 왼쪽으로 돌죠 이렇게 왼쪽으로 돌죠 그리고 흰 공이 왼쪽 회전을 주고 치면 얘는 반대 방향으로 돌죠 그 성질을 이용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 빨간 공을 조금이나마 이쪽으로 왼쪽으로 오게 하기 위해서는 내 공은 오른쪽 회전이 있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사실 오른쪽 회전을 준 만큼 이 공의 정확한 득점을 위해서는 중심보다 왼쪽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분리각이 또 바뀌어져서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미세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는 연습을 통해서 스스로 깨우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한시 방향 2팁 또는 3팁의 당점으로 두꺼운 두께를 맞춰서 득점을 해보겠습니다 빨간 공이 가능한 왼쪽으로 조금이라도 올 수 있도록 이제 치즈가 시작됩니다 진심으로 우선을 타고 오게버 governing 주장애인 음료수는 분실적으로 고소하는 걸 두껑으로 다 같이 치즐으로 다시 치즐으로 치즈는 눈치에 implor М5TB로 치즈는 동그랗게 됩니다